부지사님 우선 민선 8개가 시작된 작년 성과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 한 해 저희들 한마디로 평가하면요. 지방시대를 좀 주도했다. 그리고 경북의 성장판을 확실하게 뚫은 한 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수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경북에서 균형발진 TF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고요. 지방시대라는 것이 국정목표에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민선 8개 출범과 동시에 지방시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 대전화 같은 반응 과제들을 준비해 왔고 지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면요. 대형 국제사업이 있어가지고 포항의 영립만 대교는 10년 넘게 끌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타 통과되고요. 또 중부 내륙 고속철 김천에서 상주문경 올라가는 예타도 통과되고 또 예산 반영까지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조 9천 5백억 개월에는 역대 최고 국가 투자 예산 확보도 했었고요. 신규 사업도 두 배 이상 더 증가가 돼가지고 수치도 높아갔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알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